자, 먼저 천공 갑니다. 네!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, 뭐 하자면. 아니, 지금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뭐 하자면. 아니, 지금 하시는 거예요. 뭐지? 뭐야? 이 게임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. 이해를 못 하세요. 아니, 빨리 갔다 오자. 자, 이해를 못 했는데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잡으셨습니다. 잡으셨습니다. 왜 가만히 서. 아니, 뭐 하자. 아니, 저거 하시는 거예요. 산이 왜 따라가야 되나. 아니, 왜 안 가냐고요. 할게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, 뭐 하자. 뭐 하자. 야, 생일이 녹지 말라고. 무궁화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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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가 꼬치, 너 뭐 하는 거야? 너 뭐 하는 거야? 왜요? 잠깐만, 잠깐만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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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해야지? 사람이? 열심히 해야죠 아니, 이거 본인이... 열심히 해야죠 이 바보 봐 창고냐? 야! 아, 너무 웃기다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고 아니, 자리 좀 바꿔주세요 빨리 빨리 이 바보 봐 창고냐? 야! 빨리빨리 웃기다 자리 좀 바꿔주세요 죄송한데 네 자리, 자리...